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됐어!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여러분, 제가 벌써 100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. 실감이 안나요, 진짜로. 저를 구독해주신 100만.. 100만 구독자 여러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진짜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먹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200만, 300만, 400만, 1000만? 1000만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시오가 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예전에 먹었던 한입만 영상 준비했거든요. 그럼 보러가시죠! 렛츠고! 치오즈! 마찬가지로 치오즈!!! 치오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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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핫도그 고추, 고추, 고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반죽 온라인 마가복음 마가복음 밥 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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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소주 스피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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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계란 우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하얀색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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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와, 이 과거 영상을 보니까 약간 부끄럽기도 하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유튜버로 만들어주셨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아까전에 울뻔했어요 저 태어나서 한번도 안으로 본 사람입니다